좀 앉으시겠지? 잠시만요 내가 마주식을 해봐야 되는데 떨려요 되게 긴장돼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전망이 됐으면 좋죠? 아 우선 손수관만 쓸이에요 첫번째 며칠거든요 자 안무생이 없는 손수관에서 제가 이렇게 주먹하는 제 왼손 주먹이 주먹고 후하고 주먹을 걸어주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손을 사라지고요 주먹을 걸어주면요 이렇게 다시 손수관이 주먹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마술이요 이마술이요 신기하죠? 할 줄 알아요? 모르죠 깜짝 놀랐어요 검지하고 중지로요 손수관의 끝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주시고요 흔들다가 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 때는 한 손가락으로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손가락으로 꼼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빼앗아 나오시고요 계속 주먹을 치고 계셔야 되고요 호흡으로서 이렇게 살살 빌렸다가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졌다 빼서요 주먹을 걸어줘요 그러면 빼시면 돼요 그 안에서 확 예 빼고요 살짝만 빼요 우선은 어 나왔다 그리고 다시 중지하고 검지를 잡아서 툭툭툭 빼면서 흔들다가요 흔들다가 다시 엄지가 가고 쭉 손수관을 타주면 돼요 빼면서 오케이 근데 처음 볼 때랑 알고 보는 거랑 그렇죠 알고 나면 뭐야 그렇게 느껴지죠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끼고요 제가 처음에 좌우로 움직이고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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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엄지가 그래서 아 여기 네 그래서 쭉 빼고 빼고 호흡으로 해주고요 사라졌다 부치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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